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준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김을 이용하여 김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의 종류는 상관없이 취향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김밥용 김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 조미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간 짭짤하게 드실 분은 조미김을 추천드립니다 김 20g을 준비해주세요 튀김가루 5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 70ml를 부어주세요 여기에 참깨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김을 두장씩 겹쳐서 한쪽에만 반죽을 입혀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00ml를 넣고 김을 튀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